자 안녕하십니까 런커 팜스 스탭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내안권에 어제 제빵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촬영하러 바로 와 봤습니다 일단 쇼어 플러깅도 해보고 쇼어 슬로우도 같이 해볼겁니다 쇼어 슬로우도 해서 반응이 있으면 좋고 일단은 어제도 플러깅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 두개 반응이 좀 다른데 이거 못잡을 확률이 높아 잡으면 약해 가지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소술로 반응이 없어서 993 완전 슈퍼레이트 좋아 채워진 스펙에다가 패스를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 지금 앞에 석축이 좀 험해서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재미로 해 보겠습니다 어딘요 바깥에 물었단 말이지 자 막 진행이 좀 더 좋았고 안걸리겠지? 마지막 오! 아! 반! 기타! 맞쩌! 장애마! 야 크다! 야 크다! 아! 빠졌다! 아! 빠져 빠져! 와! 야! 전 못 잡아 못 잡아! 커! 크라! 여기 앞에서 마신다! 아! 와! 야! 감당 못하켜! 어제 것보다 더 크다! 와! 날랑! 그냥 때려보네! 못 잡아도 싸워봐야 되는데! 자! 마지막! 자! 마지막! 어! 온다! 어! 온다! 야! 오케이!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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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마리 있죠? 어! 집중한다! 많이 들어왔네! 여러 마리네! 계속 저렇게 하는 거고 세 번 빠져신데 맞으라고 뭐하기라고 할 때마다 쫓아오는 거 남다? 찐막이야! 찐막이라! 발송! 발송하네! 야! 뭐니 저거? 왔다! 야! 와! out c diseases mui 저 젯방어가 아닌데 반? 쟤 라지 간다. 나 찍어봐봐. 찍어봐봐. 쟤 고기 튀네, 지금. 안쪽에. 오, 체이스. 히트, 체이스. 히트, 잠깐만. 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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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제빵, 제빵. 잡았죠, 이거? 이거 잡았죠? 뭐야? 제빵, 제빵. 잡았습니다, 결국. 자, 내려가서 올려오겠습니다. 오, 사이즈 좋다. 자, 자. 우와. 참여봐. 이거라. 이거라. 참여봐, 이거라. 자, 제빵입니다. 이게 993 스펙이고, 이 스펙 하나로 오늘 쇼어 슬로우 도전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탑에만 좀 묻은 것 같아요. 아까 여기 라이징이 막 보였는데 거기서 바로 조금 요게 160mm짜리 작은 펜슬에다가 한 50c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. 제빵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지금 쇼어 슬로우는 반응이 아예 없었고 아침 시간이라 활성도가 높은 시간대라 확실히 탑에 반응이 좋습니다. 그래서 쇼어 슬로우보단 라이트하게 한번 플러깅을 해봤고요. 결과는 한 마리는 거의 따지고 보면 네 마리 놓치고 한 마리 올린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라이징하는 거 보고 캐스팅하자마자 잡았고 일단 이렇게 내안권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점 아주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꼭 이런 데는 라이트한 스펙으로 재미있게 한번 즐겨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